안녕하세요. YC입니다. 오늘 우리 비동사 두 번째 파트 배워도 할게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쏠쏠한 재미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의 좌절이 다른 사람이기엔 기회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 멘트를 항상 준비를 하는데 뭐 보시면요. 재미있고, 의미 있고, 되게 도움되시는 거, 잘잘한 소소한 재미, 중첩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부지런하게 꼭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비동사 배워도 할게요. 자, 지난 시간 거 우리가 복습부터 해보고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영어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다? 주어하고 동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동사는 반드시 몇 개? 한 개.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뭐다? 그렇죠. 나는 영어로 말을 하겠다. 이걸 머릿속에 꼭 갖고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비동사로 아니다. 혹은 질문하는 방법에서 할 건데 수업이 끝났을 때 내가 영어로 비동사로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라고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여러분이 입으로 소리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는 반드시 한 개. 자, 문장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해봤는데, 오케이. 그는 친절한 의사입니다. 미국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걔는 친절한 의사여 얘기하고 싶어요. 자, 말씀 드렸습니다. 뭐부터 떠올려라? 내가 하고 싶은 건 누구지? 그잖아요. 그 영어로 뭐예요? he, 입니다. am, are, is 중에 is를 쓰는 이유는? 그죠? 한 명이잖아요. 한 개고, I 아니고, U 아니고, 그래서 he is 의사. 네, 친절한 의사여. a kind doctor. he is a kind doctor. 오케이,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내가 20초 줄 테니까 여러분의 문장 만나보세요. 항상 뭐다? 주어, 동사. 자, 시작! 맞습니다. 볼게요. 우리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제임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영어로 얘기할 때 제임스부터 던져버려요. 야,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제임스 영국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제임스는 캐나다 사람이야. 그러면 제임스부터 뱉어요. 제임스. 제임스예요. 한 명이잖아요. M, I, Z 중에 뭐 써요? 그렇죠. 이 짓 쓰면 돼요. 그래서 제임스 이즈 캐내디언. 아,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34살 아니지만 이렇게 예물을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볼게요. 나는 34살입니다.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오케이. 볼게요. 나. 영어로 내 얘기예요. 뭐부터 뱉으면 돼요? I부터 뱉어요. I. 입니다. am. 그 다음 뭐? 34. 그래서 I am 34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34살입니다. 34살입니다.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이어서 여러분. 이 여세를 모아서 여러분들의 이 열정적인 그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를 몰아서 두 번째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정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맨날 맞다는 소름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한국말에서는요. 뭐 나는 학생이 아닙니다. 나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부산에 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요. 우리가 비동사를 쓰는 경우는 미국 애들이요. 비동사 다음에 남만 붙이게 되면은 아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영어는요. 뒤에 간단하게 비동사인 경우는 뒤에 뭐만 붙이면 된다? 남만 붙이게 되면 여러분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He is a chef. 그는 요리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걔 요리사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죠? 머릿속에 계속 넣으세요. 영어로 얘기할 때 비동사로 얘기할 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어떻게?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니까 어떻게 된다? He is not a chef. 혹은 he isn't a chef. 우리가 여기서 축약형이라고 하는데 isn't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왜 배울까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축약형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의문을 가져봐요. 의문을 왜 배울까? 이거는 왜 이럴까? 왜 쓰냐? 사실 he is not도 있는데 isn't. 여러분이 he is, 낱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왜 isn't 알아야 되죠? 여러분은 안 써도 되는데 안 쓸 수도 있는데 원어민들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isn't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문장 보실 때 나는 이제 낱만 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영어의 공부 목적 뭐죠? 듣고 말하기 위해서잖아요. 미국 애가 그대한테 얘기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he is not a chef 혹은 he isn't a chef. 그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니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4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야, 걔네들 부산에 갔냐? 부산에 있냐?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으면 아니, 그들은 부산에 없어라는 얘기라고 싶어요. 영어로 이제 만드는 걸 해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뭣도 올리면 돼요? 주어. 우리 누구예요? 그들 얘기하잖아요. 그들 뭐예요? they.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잖아요. 그럼 they니까 비동사 뭐 써요? are. 왜? 우리가 두 개 이상은 무조건 are를 쓴다고 했어요. 근데 are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뭐? not. 그래서 they are not 부산에? in 부산. 그래서 they aren't in 부산. 그래서 아, 나도요 여러분. aren't로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문장 말씀을 드릴 때 상황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왜 배우는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문장만 보면 해석을 막 해요. 해석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하고 문장을 끝내버려. 답 안내라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해석이 아니고 우리는 말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문장 보실 때 여러분 문장을 이해를 해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요. 여러분이 말해야 될 대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수능하고 토익 때문에 해석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보면서 이해하는 거지. 그들, 데이, 주어고, 있습니다, R 쓰고 그 다음에 부산 해설할 때 전지사 뭐 썼어요? 인 썼죠. 이게 해석만 하려면 인이 절대 안 보여요. 그러나 영어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인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랑 문장 보시면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문장들은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 스크립트예요. 대본이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내가, 오케이 미국 친구가 있어요. 얘가 음악에 관심이 없는데 내 친구가 자꾸 얘를 데리고 자꾸 놀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 여제 음악에 관심 없어. 자, 그녀니까 뭐 쓰면 되죠? she 쓰시면 되고 입니다. is 주어동서 다 찾았어요. 그럼 어디에 흥미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흥미있다 그러면 interested만 떠오르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랬죠? interested in까지 같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날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she isn't interested in music. 그녀는 음악에 흥미가 없습니다. 문장군자 머릿속에서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볼게요. 야, 제임스가 영국 사람이니? 아니요. 제임스 미국 사람이니? 아니요. 제임스 미국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얘는 호주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주어 뭐야? 제임스 얘기잖아. 그럼 제임스부터 뱉어요. 제임스. 아니다. 제임스니까는 뭐예요?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 뭐 쓴대? is 쓰잖아요. are you 아니잖아. 그러면 is. 제임스 is not American. 제임스는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제임스 isn't American. 나하고 린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니? 어, 나하고 린하고 선생님 아닌데요. 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 오케이. 나하고 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다? I am 린. 아닙니다. I하고 린이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M, R, is 중에 뭐 써야 돼요? 그렇죠. 두 개 이상. 두 명 이상일 때는 뭐 쓴다? are 쓴다. 그래서 I am, 린, aren't, teachers. 나와 린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 우리 아니다라는 문장 만드는 거 하셨는데 여러분 충분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고요.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어렵지 않잖아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기만 할 수 없잖아요. 대화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방에게 질문 만드는 거. 비동사 포함해서 부탁할게요. 원래 기본적인 영어로는 주어하고 비동사. he, just, chef. 아까 봤던 문장인데 이거를 만약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걔 요리사야? 칼질도 되게 잘하고 음식에 대한 조의가 깊은 것 같아요. 야, 걔 요리사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주어하고 비동사의 순서만 바꿔주면 영어에선 질문이 됩니다. 끝을 올려주시고요. 물음표 딱 찍어주시면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is your chef? 걔 요리사냐? 라고 얘기해서 주어하고 비동사만 바꿔주면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 머리가 노래. 한국 사람들이 그게 있어. 머리가 노라면 다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어볼게요. 오케이. 자, 미국이한테 야, 걔네들 미국 사람이냐? 원래 걔네들은 미국 사람이냐고 하면 they are American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네 미국 사람이냐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주어하고 비동사 바꿔주면 돼요. 뭐랍니다? are they American? 걔네들 미국 사람입니까? 쉽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너는 학생입니다. you are a student. 주어 동사 나오는 문장이고 너 학생이냐? 학원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나이가 되게 많아. 선생님같이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이 야, 너 학생이냐? 뭐라고 하면 돼요? are you a student? 너 학생입니까? 제가 차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진짜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차에 관심이 많고 내 친구 그런 거 있잖아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친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야, 제 차에 관심 많냐? 뭐예요? 질문이죠. 그러면은 그는 차에 관심이 많다. he is interested in cars 인데 걔 차에 관심 많냐라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주어하고 비동사만 싹 바꿔주면 돼요. is he interested in cars 걔는 차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 미국에 한 번 물어볼게요. 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마음에 드는 여자랑 밥 한 끼 먹고 싶어.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걔 집에 있어? 그 여자 애는 집에 있습니다. 문제 만들어볼게요. 그 여자 she 있습니다. is 집에 at home 에롬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at 전지사 at 쓰는 거 기억하죠? 그래서 is she at home 이런 전지사여 여러분 억지로 at 생각 안 하면 절대 집에 서러 갈 때 at이라는 게 안 떠올라요. 미국 애들은 왜 된다고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at 말고 쓰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at이 나오는데 우리는 억지로 기억할게요. 여러분 is she at home 그 여자의 집에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제이미스와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제이미스 배고프다니? 라고 챙겨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제이미스는 배가 고픕니다. 제이미스 is hungry 그럼 제이미스 배고프냐 뭐라고 하면 되죠? is he is 제이미스 hungry 걔는 배가 고픕니까? 제이미스는 배가 고픕니까? 보통 영어에서 이렇게 비동사 주어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전부 다 예스나 노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걔 미국 사람이냐? 예 아니요. 뭐 학생이냐? 예 아니요. 왜 이걸 갖추면은 의문사 배우는 건 예스나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예스나노로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의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문사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물어보는 말이라고 할게요. 그냥 물어보는 말. 의문사라는 말 자체가 약간 사람들한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들이에요. 자 who 누구 what 무엇 how 어떻게 where 어디 when 언제 why 왜 근데 내가 이렇게 의문사니 뭐 물어보는 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것만 떠올리는데 자 저랑 수업할 때 이제 기억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문사 즉 물어보는 말이란 용어를 쓸 때는요. 절대로 이거는 한 단어 일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의문사라고 하면 딱 이것만 떠올리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문사라는 건요. 꼭 반드시 한 단어 필요가 없고요. 정말 많아요. 꼭 6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얼마냐 물어보고 싶으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있는 걸로 물어볼 수가 없어. 얼마냐 뭐다? how much잖아. 우리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그래서 의문사로 금액을 물어볼 때 how much 그 다음에 나이를 물어볼 때 how old 얼마나 늙었냐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몇 살이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how old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색 뭐라고 하면 되죠? what color 그래서 그냥 무슨 색이냐 그 다음에 몇 시냐 what time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몇 명의 학생들이라고 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how many students 몇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어떤 종류의 직업을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류의 라고 할 때 what kind of job 어떤 종류의 직업 자 여기 의문사 나왔고요. 여기 나오는 의문사들은요 여러분 미국 아이들이 의문사로 물어봤을 때는 절대나 yes나 no로 대답 못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머릿속으로는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럴 거라고 하지만 사실 원어민들 만나면요 yes나 no 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 이런 식이야. how much is it? yes.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겠지만 일단 정확히 기억해나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는 계세요. 이렇게 의문사로 물어볼 때는 우리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다 없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애들을 가리키면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문사 들어가는 걸로 질문 만드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저랑 오늘 거 배우시면 여러분 의문사 들어가는데 질문 만드는 거 저가 가르쳐주는 패턴만 익히면 여러분 오늘 수업 끝나고 미국 애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저보다 할게 여러분 옛날에 아주 가리킬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의문사 비동사 주어예요 이렇게 외우세요.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략을 바뀌었어. 애들한테 의문사 비동사 주어를 외우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who are you를 외우라고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의문사구나 비동사구나 주어구나 라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사 비동사 주어 잊어버려.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그냥 who are you만 기억을 해놔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용어는 모르지만 그냥 아 이거는 이거구나 라는 게 보여요. 자 그럼 저랑 천천히 해볼게요. 파티에 갔어요. 여자친구는 갔는데 어떤 남자애가 네 여자친구한테 찝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 남자애 누군데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가 궁금한 거예요. 그 남자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 누군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나왔어. 내가 여자친구가 미국이야. 자 그러면은 그 눈치껏 who are you 중에 그 남자 궁금한데 he가 어디 들어가겠어. 1번 2번 3번 아 그냥 주어라는 용어 몰라도 이건 중학생도 하겠다. 그냥 he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궁금해? 누군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who를 어디 쓰겠어요. 맞아요. 제일 앞에 쓴 데 who하고 he 썼으니까 남은 거 뭐예요? 비동사 남았어. 희는 뭐예요? 한 명. 그러면은 mre 중에 뭐 쓴다? 이즈. 그러면 who이지 그 남자가 누굽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원칙만 알면 여러분이 질문 만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해볼게요.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이 남자친구 어디 있냐? 자 내가 궁금한 거 뭐가 궁금해?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질문을 만들 때 누가 뭐가 궁금한지를 결정하고 어떤 의문사를 쓸지만 결정하면 돼. 네 남자친구 your boyfriend예요. 내가 궁금한 거는 장수가 궁금해. 그러면은 where boyfriend 다 놨네. 원칙대로 who are you 써주면은 where 자 boyfriend니까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명이나 한 게 뭐 쓴다고? i하고 you 빼고 is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where is your boyfriend? 네 남자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친구네 전화했어. 야 너 어딘데? 영어로 물어보고 싶어요. 너 어딘데? 너 you 어디 where you니까 비동사 뭐 쓰죠? 그렇죠. are 이에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들면은 where are you 너는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패턴만 넘어. 근데 중요한 표현 하나 읽어줄게요. 패턴을 읽어줘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면요. 일단은 who are you를 써놓고 끼워 넣기를 해요. 그러면 순서 절대 안 틀립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몇 시에요? 시간을 얘기할 때 내가 우리 it's 11 할 때 배웠는데 시간 쓸 때 뭐 쓴다고 그랬죠? it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it이니까 뭐 쓰면 되죠? it은 비동사 뭐예요? is 그 다음에 몇 시? 의문서가 반드시 한 단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몇 시에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자 그 다음 친구가 가방 샀다고 자랑질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래 니 가방 무슨 색깔이냐? 자 그러면은 무슨 색? 뭐죠? what color? 니 가방? your bag. your bag이니까 MI 중에 뭐 쓰면 되죠? your bag. 하나잖아요. 뭐? 하나하고 한 개면 뭐라고 그랬죠? easy. 그래서 순서대로 넣으면은 what color is your bag? 밑에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내가 backs 라고 갖고 왔어. 왜냐면은 위에랑 똑같은데 backs를 써가지고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비동사 뭐 쓴다? are. what color are your bags? 니 가방 무슨 색깔이냐? 첫째 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약간 익숙치 않은 이유가 뭐다? 한국말에서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배우는 게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쓰는 영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 감내하시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친구가 또 늦었어. 물어보고 싶어요. 야 너는 왜 늦냐? 너는 왜 항상 늦냐라는 질문하고 싶어요. 너 뭐죠? you 왜 why 늦다 늦은 뭐예요? late 그래서 형용사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너니까는 뭐 you 자리에 you 넣어주면 되고 you니까 뭐 쓰면 돼? 아야 when은 why지 남은 거 하나 뭐예요? late 써주면 돼. why are you late? 너는 왜 늦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가 뭐 너 말고 제임스 물어보는 거야. 친구한테 야 제임스 또 늦었어? 아 제임스 왜 늦냐? 자 미국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임스 왜 늦냐? 주어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너가 아니라 뭐로 바꿔면 돼요? 제임스로 바꿔주면 되고 제임스니까 m, r, e 중에 뭐 써요? 그렇죠. 한 명이잖아. 뭐 써요? 이즈. why is 제임스 late? 제임스는 왜 늦습니까?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여러분. 봅시다. 문장은 제가 500번 할 거예요 이거. 진짜 한 1000번 할 건데 기억하세요. 영어는 뭐? 주어, 동사. 동사는 반드시 몇 개? 한 개. 자, he is have a student. 말 돼야 안 돼요? 그대들이 정말 실수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he is have a student.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즈도 동사, have도 동사기 때문에. 이다, 이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 안 되잖아요. 이런 문장 말 안 돼요. 오케이. 두 번째.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그녀는 she입니다. is. she is a nurse. 그녀는 간호사입니다. 완벽한 문장. 자, is 쓴 이유예요? 한 명이잖아. she is a nurse. 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비동사 다음에 not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she is not a nurse. 그 여자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자, 미국이한테 질문을 하고 싶다. 자, yes나 no의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된다? she is a nurse에서 주어하고 비동사만 바꿔주면 돼요. 뭐라고 합니다? is she a nurse? 그 여자는 간호사입니까? 잘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의문사가 들어가는 질문은 내가 의문사, 비동사, 주어했으면 여러분 기억 못해. 근데 이미 여러분이 입에서 꿈틀거렸어. who are you가 나왔어? 누구 덕분? 제 덕분이에요. 잘 가르치기 때문에. 자, 볼게요. 그래서 who are you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볼게요. 야, 니네 아버지 어디 계시니? who are you에 대해 하는 거야? 니네 아버지 뭐죠? your father야. 이 자리에 써주고 your father 이거 뭐 쓰면 돼요? is, 왜? 한 명이니까. 어디? where? where is your father? 니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이거 4개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우리 다시 멋지게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감사합니다.